이게 해변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들, 이게 심각하네. 아직도 유리가 나오네. 생각보다 유리가 많네. 모래를 육지에서 갖다 부었기 때문에 모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계속 해보내야지. 안그러면 크게 닥칠 염려가 있네. 여기도 있고. 발고리 같은 것들. 유리. 녹슨 못. 이런 사기 종류도 날카롭습니다. 발에 달면 아주 아주 위험한 여자들이네요. 유리 조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새 조각. 보이지 않는 오른쪽같아요. 이런게 발에 찔리면. 일단. 아주 아주 안좋습니다. 항아리. 또. 알카롭기만 생각합니다. 사기 종류. 사기 종류. 항아리. 유리. 못. 칼붙이. 이런 것들은. 아주. 안좋은 것들. 여기에도. 자. 유리. 하지. 구역. 굶. 하늘. 한 서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수욕장 대장선에 뾰족한 물건들을 수고를 해야겠네요. 해수욕장 대장선에 뾰족한 물건들을 볼 수 있죠. 안에서 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